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같이 배울 곡 True World, Phrased Advanced Cha-Cha입니다. 윤정혜 선생님과 정솔비 선생님, 이해인 선생님이 같이 합작한 이 곡은 Come Back on the Floor입니다. 저희 같은 스타일리시 이은순쌤이 꼭 부탁을 해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라틴을 잘 몰라서 용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트지를 보고 파겠습니다. 시트지를 파고 한 발 한 발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제 개인 공부 영상이기 때문에 크게 막 이렇게 편집을 안 할 생각이긴 해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자, 천천히 뒷모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Forward Walk 해주시고 왼발 그대로 Forward Rock Recover 하신 다음에 왼발을 그대로 B로 백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놓으시고 볼로 짚은 다음에 왼발입니다. 그대로 투게더로 갖고 오신 다음에 오른발을 그대로 Bang Rock Recover 하시고 나서요. 오른발로 다시 Cross Together 사이드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섹션 1이거든요. 카운트를 해볼게요. 시작 시작 1, 2, 3, 4, and 5, 6, 7, 8, and 1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시작 1, 2, 3, 4, and 5, 6, 7, 8, and 1 놓으시면 되겠죠. 자, 섹션 2 연결 갈게요. 큐반 브레이크가 나옵니다. 오른발을 그대로, 왼발이죠. 왼발을 그대로 오른발 앞에 Cross Rock Recover 왼발을 다시 Side Rock Recover 자, 더블 큐반 브레이크가 또 나옵니다. 앞에서 Rock을 두 번 해요. Cross Rock Recover Rock Recover 왼발을 다시 Side Rock Recover Side Rock Recover Side Rock Recover 해서 큐반 브레이크 더블 브레이크까지 연결됐어요. 자, 섹션 2 카운트 가볼게요. 2, 3, 4, 5, 6, and 7, and 8, and 1, and까지 와주세요. 네, 오른발에 체중이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카운트 시작 2, 3, 4, 5, 6, and 7, and 8, and 1, and까지 왔어요. 네, 자, 이제 1과 2 연결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and 5, 6, 7, and 8, and 1, and까지 오셨죠. 한 번 더 시작 1, 2, 3, 4, and 5, 6, 7, and 8, and 1, and까지 오셨죠. 1, 2, 3, 4, 5, 6, and 7, and 8, and 1, and까지 왔어요. 오른발에 체중 섹션 3 왼발을 그대로 포워드 앞에 놓고 피벗 하프턴 해서 6시 방향 다시 왼발을 뒤꿈치가 앞으로 가면서 그대로 하프턴 12시를 보셨어요. 자, 오른발로 이제 크로스 록스텝 가요. 록, 백으로 왔습니다. 오른발을 그대로 백, 록, 리커버 하시고 나서 오른발을 그대로 셔플, 록스텝을 가시는데 10시 반방향으로 록스텝 갑니다. 록, 스텝 가시면 네, 섹션 3가 완성됩니다. 자, 카운트 시작 2, 3, 4, and 5, 6, 7, 8, and 1 오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시작 2, 3, 4, and 5, 6, 7, 8, and 1 하시면 됩니다. 네, 1부터 3까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and 5, 6, 7, 8, and 1 1, 2, 3, 4, 5, 6, and 7, and 8, and 1 1, 2, 3, 4, and 5, 6, 7, 8, and 1 오시면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시작 1, 2, 3, 4, and 5, 6, 7, 8, and 1 1, 2, 3, 4, 5, 6, and 7, and 8, and 1 1, and 2, 3, 4, and 5, 6, 7, 8, and 1 오시면 됩니다. 자, 섹션 4 자, 섹션 4 워킹하고 록스텝에 합쳐서 그대로 6시 방향까지 가거든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록스텝 왔어요. 왼발로 해서 워킹 두 번 갑니다. 이때 워킹 두 번 가실 때 1시 반까지 가요. 워, 워, 1시 반 방향 자, 록스텝 왼발로 록스텝을 가면서 천천히 워킹 어라운드 갑니다. 록스텝 하면서 천천히 전진했어요. 워킹 두 번에 이제 6시 방향으로 갑니다. 워, 워, 오른발, 왼발, 워킹까지 갔습니다. 자, 6시 방향 보면서 이제는 크로스 크로스를 가야 돼요. 오른발로 크로스 앞에 한 번, 왼발로 크로스를 한 번 더 가시고 오른발을 다시 사이드로 놓으면은 섹션 4가 완성됩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크로스 크로스 사이드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한 번만 더 거기 가볼게요. 천천히 카운트로 시작 2, 시작 2, 3, 4, 5, 6, 7, 8, 1이에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시작 2, 3, 4, 5, 6, 7, 크로스 크로스 사이드 네, 8, 1 오면 되겠죠. 이제 1부터 4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오시면 되겠죠. 한 번 더 8&1 해서 오시면 되겠죠 섹션 5 섹션 5 뒷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8&1 해서 오른발의 체중이 끝났어요 섹션 5는 힙서클이 갑니다 왼발을 그대로 볼로 짚고 앞에 짚은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깥으로 크게 서클을 천천히 돌립니다 2에 짚으면서 크게 서클을 천천히 돌리고 5에 뒤꿈치 주기 내려갑니다 2, 3, 4, 5까지 오셨어요 왼발입니다 포워드로 놓을 때 볼로 짚고 이번엔 시계방향으로 힙을 크게 서클을 돌리면서 체중은 왼발로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발 나가기 편해요 자 보면은 여기 카운트로 하면은 6, 6부터 시작해요 6, 7, 8 해서 왼발에 체중이 있습니다 섹션 5 카운트 시작 2, 3, 4, 5, 6, 7, 8 해서 왼발에 체중 자, 한 번만 더 하고 연결할게요 시작 2, 3, 4, 5, 6, 7, 8 해서 오셔서 왼쪽에 체중이 있어야지 A로 연결할 때 work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붙여 보도록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 7, 8까지 오셨으면 성공입니다 왼발의 체중이 쓰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다시 시작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해서 왼발의 체중이 끝나세요 네, 자, 이제 파트 B 나가겠습니다 자, 파트 B도 섹션 5까지 있거든요 파트 B는 이제 손동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앞뒤 모습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이 지금 앞에서 B 파트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른발을 그대로 살짝 사이드로 놓으면서 네, 그대로 시선은 뒤를 봅니다 하프 터닝이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오른발을 그대로,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사이드로 놓으면서 천천히 손은 3카운트에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4카운트죠 4카운트에 올리고 이러면 자동으로 몸이 틀어지면서 발이 크로스가 됩니다 왼발이에요, 왼발 크로스로 놓으면서 왼손도 위로 업해서 올라가는 게 섹션 1입니다 네, 해볼게요 이제 다시, 천천히 카운트로 시작 1, 2, 3, 4, 5, 6, 7, 8 오셨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오셨어요 자, 오른발을 그대로 앞으로 초터치 하신 상태에서 위에서 천천히 손을 4카운트 내립니다 1, 2, 3, 4 내렸어요 옆모습으로 내린 상태에서 바디 웨이브를 보면 5, 6, 7, 8 입니다 돌리고 돌고 위로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위에서 이때 몸에 웨이브 있어요 5, 6, 7, 8 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섹션 2 카운트 해볼게요 천천히 이제 1, 2, 3, 4, 5, 6, 7, 8 입니다 네, 뒷모습으로 보이셨을까요? 자, 이제 1과 2 붙여볼게요 다시, 1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놓으셨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내렸으면 오른발, 섹션 3 갈게요 오른발 그대로 뒤로 백으로 놓고 힙이, 왼쪽 힙이 그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크게 서클을 돌려줍니다 넥카운트로 자, 왼발 백으로 놓으면서 이번엔 오른쪽 힙이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크게 넥카운트 돌려주는 게 네, 섹션 3 자, 여기 부분 카운트로 해보면 카운트로 해보면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천천히 크게 크게 돌려주세요 한 번 더 시작 1, 2, 3, 4, 5, 6, 7, 8 놓으셨어요 자, 섹션 4 자, 섹션 4 똑같이 힙서클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약간 넥카운트였던 이제 두 카운트로 짧게 짧게 두 번 뒤로 갑니다 자, 섹션 4 오른발을 그대로 백으로 놓으면서 자, 이번엔 짧게 서클 왼발 백으로 놓으면서 이제 시계 방향 서클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그대로 백으로 놓고 이 백으로 놓는 게 5거든요 자, 이때 6에 손이 위로 업 하면서 시선 뒤를 봅니다 자, 천천히 멈췄다가 그대로 8에 손을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시작 1, 2, 3, 4, 5, 6, 7, 8 내려주셨죠? 네, 자, 이제 1부터 4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해서 오시면 되겠죠 네 자, 한 번만 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5 시선 1의 정면 보면서 오른손 앞으로 포워드 왼손 그대로 앞으로 포워드 이렇게 앞에, 앞에 놓아주세요 앞으로 12시 방향으로 1, 2 하신 다음에 위로 업 하는 게 3 4에 천천히 내립니다 내려셨다가 그대로 5에 홀드 하시고 나서 6부터 천천히 힙서클 두 번 돌려주기 6, 7에 두 카운트에 힙서클 돌려주신 다음에 왼발에 체중을 두면서 그대로 오른발에 플릭하는 게 8입니다 네 여기 부분이 5예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한 번 더 시작 1, 2, 3, 4, 5, 6, 7, 8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부터 5까지 풀 카운트 연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하시면 네 끝났습니다 자 시퀀스가 제가 아래에다 이렇게 쭈르륵 놓을 테니까요 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른발 왼발 잘 구분되셨죠 네 눈순쌤을 위해서 만든 양호상입니다 자 급하게 만들어서 조금 대중없지만 파트 A 40카운트 파트 B 40카운트 풀 80카운트 인근 어렵더라고요 이거 우리끼리만 보는 영상인 거 아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좀 이따가 봬요 아니죠 우리 일요일날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